최장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0 수능 선생님 커리큘럼을 소개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만점 학습 전략이라고 잡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수능을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커리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수준에 맞게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올바른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 거야. 그리고 이런 학습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듣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원했던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서 그 다음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커리큘럼 얘기할 때는 선생님 학습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까지 해가지고 쭉 정리해 드릴 거고 이거는 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안 듣고랑 상관없이 좀 좋은 얘기가 될 거야.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봅시다. 사진이 별로 안 예쁘네. 일단 2020 수능 고득점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는 1등급에서 4등급이라고 잡아봤는데 이거 이거야. 그러니까 4등급 정도로 끄는 이유가 그러니까 수학의 좀 기본기 어느 정도 뭐 교과서 이론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뭐 5등급인데 나는 기본기는 있는데 자꾸 문제를 잘 못 풀고 그래. 그러면 요컬이 따라가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기준이지 등급 정한 거는 일단 기준만 살짝 잡아놓은 거야. 그렇죠.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눠놓은 거니까 자기의 위치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의 지금 현재 수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자기의 판단할 수 있잖아. 거기 맞춰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아 일단은 이제 3단계로 나눠놨는데 이제 과거에는 4단계까지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간이 길지가 않아. 뭐 8개월에서 한 10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국직하게 선생님 제시하는 건 국직하게 한 3가지 제시하고 여러분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죠. 수학은.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첫 번째 개념 완성 강좌입니다. 개념 플러스 기출 한 방에 끝내기라는 강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언뜻 보면 어? 개념인데 왜 기출이 들어가? 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능 개념이죠. 우리가 이 개념이라는 게 수능 개념이잖아. 수능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개념 뭘 하기 위해서? 이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 강좌가 따로 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출 분석이라는 게 개념이거든. 수능에 맞는 개념을 가르쳐서 기출을 정확히 풀 수 있게 잡아주는 게 기출 분석이잖아. 그렇죠. 선생님 커리가 개념과 기출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완성도 있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이 개념 플러스 기출 한 방에 끝내기라는 강좌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생각에는 수능의 90%는 이 강좌로 끝나버려. 그렇죠. 이 강좌 듣고서 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득점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습용 강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 풀이해야 되는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거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럼 내가 이제 제시해야 할 게 뭐냐. 그 선생님이 현장에서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잖아. 그럼 3월 학평 끝나고 성적 상담 하나. 4월 학평 끝나고 상담 하나. 6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상담 하나.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무슨 프랙탈 고조나 하면 틀리고요.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은 도형 극한 문제 나오면 틀리고요. 그런데 그 3월 달에 그 얘기했던 애가 4월 달에 똑같은 얘기해. 6월에도 똑같아. 9월에도 똑같아. 끝내는 수능에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약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반복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그런 잘 못 푸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유형만 10번, 20번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뭐해. 지겹겠죠. 지겨울 정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이제 그런 상담하면서 애들한테 시키던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해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강자가 이 바로 주문비라는 강자야. 그래서 이거는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프랙탈 구조면 프랙탈 구조라는 아이고. 다시. 프랙탈 구조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만 계속 반복하면서 지겨울 때까지 연습을 시키는 강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약점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루는 그런 문제 풀이 강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여름방학까지는 이 강자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9월 이후에 파이널인데 파이널 강자가 이제 기적의 적중률 최장의 모의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제작한 모의고사 아주 좋은 우수한 문제들 갖고서 같이 정리할 건데 그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강자 하면서 내가 항상 개념은 강조를 하거든. 그래서 파이널 기간은 문제만 풀면 안 된다. 그렇죠.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했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해야 되는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작년에는 그 이전 강자 중에서 좀 정리를 좀 개념 정리를 살짝 캐논 강자가 있어서 같이 병행을 시켜줬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할게. 가급적이면. 그 강자가 살아있다 그러면 붙여가지고 이 모의고사 들으면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개념들을 붙여드릴 테니까 그 병행하셔가지고 공부하면 좀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음에 오늘 미아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준을 갖고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이건 기본기가 좀 부족한 학생들. 특히 교과서 이론도 잘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이 수능 이론을 따라오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이론 갖고도 요즘은 문제가 쉽잖아. 한 20문제 이상이 쉽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20문제 이상 맞춰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먼저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게 개념 완성 시간에 아까 한 방에 끝내기를 하지 말고 세 가계라는 강의가 있어. 이거 이전 강의이긴 한데 개념에서는 교과서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도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교과서의 개념을 정리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고1, 2때 못했던 걸 먼저 하라고. 그래서 세 가계로 정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유형집이 있죠. 센수학이나 뭐 RPM 이런 유형집을 사갖고 병행해서 하면 요즘은 80%의 문제가 다 잡혀요. 수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기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이때 한 방에 끝내기를 들으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던 개념 강좌. 원래는 수능 개념 강좌이긴 한데 좀 기본이 부족한 사람은 개념을 듣고 그 개념이 수능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용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사용이 되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5월부터 8월까지의 기출 분석을 하면서 기출 문제집만 병행해. 그러면 8월까지 정확히 내 생각엔 제대로만 따라오시면 90점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라 말이야 점수를. 기본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들어 가자고. 그렇죠? 마지막 약점 체크는 이 시간에 원래 파이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텐데 좀 기본기가 약했던 사람들은 모의고사를 듣지 말고 주문비라는 주제별로 분석하는 문제 강좌를 들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죠? 항상 단계가 길면 안 되고 좀 굵직하게 해서는 2, 3단계 정도만 정확히 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수학은 아시겠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 선생님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커리를 진행하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그 커리 속에 묻어있는 선생님 교육 가치관 같은 거를 말씀드려야지 그 강좌의 성적, 성격이 보이거든. 그렇죠? 그 말씀인데 봐봐. 문제결 능력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는 개념도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어떻게 써갖고 문제를 풀어내냐. 그게 문제결 능력이잖아. 그래서 수학에서는 특히나 수학에서는 문제결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설명 능력이야. 설명 능력. 이게 심리학에서 인출이라고 그래. 인출. 인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정확히 뱉어낼 수 있어야 돼. 인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이 질문하잖아. 그러니까 너 적분해서 뭐 배웠어. 그러니까 갑자기 질문해. 너 당하면서 적분법 뭐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정적분도 배웠고 생각나는 건 있죠.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에 자료가 한 200개 깔려있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거기서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 정확히 구성을. 머릿속에 폴더처럼 폴더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단원 구성을 정확히 해줘야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조리 있게 뱉어낼 수 있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단원 구조를 숙지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전 과정이 이렇게 단원 구조를 먼저 딱 해주고 시작해. 그렇죠. 숙지해야 된다. 개념 틀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한방에 끝내기 맛보기 영상을 보면 뭔지 알 거야. 그렇죠. 한번 봐봐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인출. 아까 얘기했죠. 설명이 가능한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가장 좋은 학습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잖아.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그 들은 강의에 대해서 일단은 책을 덮고 자기 혼자서 오늘 들은 내용을 떠올리며 써보는 연습을 해봐. 그럼 실제로 많은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적을 수 있는 내용이 몇 개 안 돼. 그럼 자기가 아 이거는 부족하구나. 그것도 느낄 수 있는 거고 공부하는 기준이 생겨. 그렇죠. 그럼 연습을 좀 해. 그리고 공부할 때도 가급적인 책 보면서 줄 치면서 막 동그라미 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계속 뱉어내는 연습을 해. 혼자 써보고 혼자 연습하고 문제 풀 때도 자기 설명하면서 문제 풀어. 아 이건 F'X가 이거니까 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설명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열려. 머리에 있는 게 뱉어내는 그런 습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설명하는 인출 가능한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이거 메타인지라고 써놨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잘못된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면 안 돼 그냥. 연속성 뭐야. 연속성 알아 그러면 안 돼. 근데 뭐야 그랬을 때 설명할 수 있는 확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안다라고 대답하는 그 인지가 메타인지거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까보면 없어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 알고 있는 것만 안다라고 대답하도록 정확한 메타인지를 만드는 게 학습의 기본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세 번째 유형집을 좀 반복 훈련해라. 이거는 특히나 첫 번째 거리가 한 방에 끝내기 할 때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센 수학이라든지 그런 유형집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념할 때는 유형집이 좀 길긴 하고 그리고 문제도 많긴 하지만 좀 반복해서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건 두세 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 때 그때 정리했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묶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형집 반복 훈련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연습은 우리 시험 형식에 맞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 선생님 제가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뭐 한 10분, 20분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설지를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연습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하루 동안에 한 문제 안 풀려갖고 이거 수능 문제인데 그걸 갖고서 막 정말 10시간, 20시간 막 투자해갖고 드디어 풀어낸 거야. 기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하루를 한 문제에 투자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학습은 누가 해야 돼?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사고력 훈련할 때 하는 거야. 머리를 크게 만드는 학습이거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수능 연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그렇게 10시간 걸려서 푼 문제는 어려운 문제잖아. 그럼 나중에 수능에 비슷한 게 나왔어. 어떤 생각 들어? 이거 10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문제 연습은 시험 형식에 맞게 라고 해놓은 게 뭐냐면 너네 수능에서 100분 동안에 30문제 풀지.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오늘 풀어야 될 문제를 보니까 문제집 문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시험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100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 한 60분만 재. 60분 재서 60분 동안 시험을 보란 말이야. 문제 푼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을 보라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중간에 모르는 거 있어. 그럼 1, 2분 고민하고 넘어가겠지. 시험 때 10시간 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넘어가고 그다음 나중에 채점하는 거죠. 채점에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빨리 마무리해야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60분을 딱 재면 60분 동안 아는 것만 풀면 뭐 한 40분인데 10문제가 남았을 수도 있잖아. 모르는 10문제. 그럼 이제 나머지 뭐 20분 동안만 그 10문제에 투자하는 거야. 이제 고민해보고 시험이랑 똑같이. 고민해보고 딱 60분 되면 어쩔 수 없이 채점하고서 모르는 거 체크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 연습은 좀 시험에 맞게 수능에 맞게 시험 보듯이 계속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이제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좀 강조할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2020 아주 라임이 맞아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렇죠. 2020 수능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갖고 꼭 좋은 성과 내서 마무리 같이 하자고.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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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